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 C샵 6번째 시간, 연산자 2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산자, 산술연산자, 자동증감연산자, 관계연산자, 그리고 논리연산자, 할당연산자, 그 다음에 조건연산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연산자는 컴퓨터는 어차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술, 자동, 관계, 논리, 할당, 그런 연산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쓰이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생소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고 컴퓨터 상에서만 사용을 하는 비트와 관련된 연산자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를 이용한 시프트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 어떠한 연산자가 여러 개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어떠한 연산자를 먼저 실행, 연산을 진행해야 되는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를 이용한 시프트 연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술 연산자, 자동 증감 연산자, 관계 연산자,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정수를 통해서 우리가 연산을 이루어지고 조금 더 나가면 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하지만 컴퓨터는 엄연히 엄연히 컴퓨터의 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최소의 단위는 뭐예요? 1비트라는 게 있죠. 그리고 1비트가 몇 개? 8개 모이면 이렇게 8개가 모이면 이게 어떠한 데이터? 1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가 4, 4개 그래서 4바이트의 데이터 공간을 차지하고 숫자를 다루는 데이터 타입인데요. 자, 이럴 때 비트를 이용한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최소의 단위 이 비트 있죠. 이 비트를 가지고 어떠한 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수형 1, 2, 3 이런 정수형이나 조금 더 나눠가서 부동수수점 3.14 등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충분히 조금 쉽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까지 들어가서 10진수를 2진수로 바꾼 바이너리 데이터까지 들어가서 0과 1을 가지고 비트를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왜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빠른 연산, 하드웨어 제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이런 정수형이나 실수형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만든 솔루션의 퍼포먼스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비트 연산자를 쓰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비트 연산을 다 쓴다 너무 불편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일반적인 연산자를 많이 쓰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고 꼭 필요한 시점에만 비트를 이용한 시프트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를 이용한 시프트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에 123이라는 십진수 데이터입니다. 123이라는 정수가 있어요. 자 요거의 데이터 타입이 예를 들어서 인트형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자 인트형은 4바이트의 데이터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5비트, 6비트, 7비트, 8비트에서 1바이트 요게 한 묶음, 그 다음에 요기 또 한 묶음, 또 요기 한 묶음, 또 요기 한 묶음에서 총 4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하는데 이때 123이라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2진수로 1101111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확인해 보면 우리가 학교 낳을 때 수학 시안에 배웠던 10진수를 2진수로 나타내는 건데요. 여러분들 PC에 이렇게 컴퓨터 계산기가 있는데요. 계산기를 갖고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프로그래머 용어로 바꾼 다음에 123으로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123을 입력을 하고 나서 바이너리 코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111011 나오죠.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여기에 요렇게 보면 110111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입니다. 자 이럴 때 요렇게 2진수로 바꿨을 때 비트를 이용한 시프트 연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시프트 연산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으로 향한 화살표와 오른쪽으로 향한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이렇게 3을 입력을 하면 비트를 왼쪽으로 3칸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트를 3칸 이동해요. 그러면 1칸 이동하고 2칸 이동하고 3칸 이동하죠. 3칸을 이동하고 났기 때문에 요 위에 같은 이런 데이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동을 하고 났으니까 여기는 빈자리겠죠. 비어있는 자리 비어있는 자리에 이렇게 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시프트 이동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아 그리고 나서 요 데이터 다시 요 데이터를 갖다가 바이너리 2진수로 갖다가 10진수로 바꾸면 몇이 나온다? 984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요걸 이동해 볼까요? 자 123인데 이동을 합니다. 계산기를 하나 더 꺼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하면 여기서 여기는 1이 하나 둘 셋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될 겁니다.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1이 되고 그 다음에 1, 1, 0, 1이니까 1, 1, 0, 1 그 다음에 1이 더 3개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984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동하고 빈 공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하는 시프트 연산입니다. 요기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데이터가 넘쳐나죠. 이거는 날려버립니다. 메모리에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요기에 있는 자리가 그대로 3칸이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에 빈 공간이 나오겠죠. 빈 공간은 어떻게 처리한다? 0, 0, 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1, 1, 1만 낫겠죠. 그걸 우리가 다시 10신수로 환산하면 15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코드상으로 저러한 값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C샵에다가 여섯 번째 시간이니까 렉 공룡이라고 하겠고요. 자 프로젝트의 이름은 operator 프로젝트라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요거 CS 파일, 클래스 파일을 한번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방금 했던 shift 연산을 간단한 변수를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t 0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int iNum이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j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겠고요. iNum에는 아까 123이었나요? 123을 넣어주겠고 jNum에는 0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jNum에다가 jNum을 다시 한번 초기하는데요. 이번에는 iNum을 왼쪽으로 3칸 이동하는 shift 연산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그리고 출력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um을 3칸 이동한 것은 얼마인가요? 라고 이렇게 해서 jNum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나서 실행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면 어떻게 나와요? iNum을 3칸 이동한 것을 jNum에 담았어요. 그리고 jNum을 출력, 다시 17도 출력하니까 984 자 장표로 다시 와서 확인해보면 984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계산기를 통해서도 한번 실제로 자리 이동해 보면서 확인을 해봤죠. 처음 프로그램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런 거 자꾸 좀 보시는 것,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해보면 이번에는 jNum을 오른쪽으로 shift 이동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3칸을 이동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한번 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몇이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15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Num을 갖다가 제가 음수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음수를 마이너스 123을 담아보고 있구요. jNum에다가는 iNum에서 왼쪽으로 3칸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솔로 한번 똑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이러면 몇이 나오면 984가 나오네요. 자 한번 확인을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다시 10인수 넘어갔어요. 다 초기화하고 마이너스 123을 만들기 위해서 0 빼기 123을 하면 마이너스 123이 나오고 이거를 바이너리로 보면 이렇게 이런 바이너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이제 이쪽을 0 빼기 1을 해서 마이너스 1 데이터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음수 편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shift 연산을 했는데 왼쪽으로 코드를 보면 왼쪽으로 3칸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왼쪽으로 3칸을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1이 여기서 1칸 2칸 3칸 이동해야겠죠. 그러면 1이 여기 3칸 여기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 갑니다. 그리고 비교인 자리는 다 빵빵빵을 넣어주고요. 자 1이고 그 다음이 0이겠죠. 그 다음에 1이고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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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4개인가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몇 나왔어요? 마이너스 984 실제로 콘솔에 찍힌 것을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984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른쪽 오른쪽 시프트 연산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제이넘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이 나오는지 보면 몇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6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통해서 윈도우에 빌트인 되어 있는 계산기를 통해서 자릿수를 실제로 이동해 보시면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왔고요. 방금 했던 그런 코드가 보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코딩을 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프트 연산자 뭐예요? 시프트 이동이죠. 그래서 자릿수를 비트에 있는 데이터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내가 원하는 만큼 좌우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를 변화 주는 연산자 그걸 우리가 시프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를 이용한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리 연산자 논리곱이라든가 논리합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은 true가 되는 경우 둘 중에 하나가 true이면 false가인 되는 경우 그런 end 연산자와 or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본 경험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비트로 한번 옮겨와서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end가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눌리고 end 연산자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우아가 하나만 있습니다. 이거를 논리합 다음에 조금 생소한데 베타적인 논리합이라는 연산자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면 숫자 11과 2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10진수를 갖다가 이 진수로 바꾸면 0, 1, 0, 1, 1이 나오고요. 22는 1, 0, 1, 1, 0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비트를 이용한 논리 연산자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 end 연산자는 모두 다 true여야지 true인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세로로 보는 거예요. 세로로 대조를 해서 0은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false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1은 true입니다. 자 end 연산자는 모두 다 true여야지 true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false하고 true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false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true, false 그러니까 false가 나온 거겠고요. 그 다음에 false, true니까 이것도 false. 자 그 다음에 true, true네요. end 연산자 true, true여야지 true니까 1, true가 나온 거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true하고 false네요. 그래서 이거는 0, false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값을 다시 10진수로 환산하면 몇이 나온다? 2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비트를 이용한 논리 비트 논리 연산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다음에 논리합도 있어요. 논리합은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결과가 true가 나왔죠. 둘 다 false인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만 true가 있으면 true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false, true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요? true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true 나오겠고요. true, false, true 나오겠고요. 여기 false, true 그러면 true 나왔고 true, true 당연히 true 나왔겠고요. true, false 그러면 tru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10진수로 환산하니까 31이란 숫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논리합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거의 이거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쓰이지 않죠. 이런 거는 이건 뭐냐면 위아래의 값을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해서 두 개의 값이 true이냐 false이냐는 중요치 않아요. 두 개의 값이 같냐 안 같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같지 않죠. 같지 않으면 true인 거예요. 베타죠. 이것도 비교해보면 같지 않죠. 그래서 true가 나오고요. 이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rue가 나오고요. 이건 같네요. 같으면 이렇게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 청개구리식이죠. 같으면 false고 다르면 베타적으로 true를 반환해주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당연히 true가 나오고요. 이 값을 다시 이렇게 해보면 29 10진수로 29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자릿수를 비교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숫자를 바이너리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를 또 하나 꺼내서 12가 아니라 몇이었나요? 20이었나요?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논리곱인 경우에는 둘 다 true가 돼요. 둘 다 true인 경우는 여기 밖에 없죠. 그래서 빵빵빵1빵 그러면 2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논리곱은 하나만 true인 경우죠.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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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다 true이니까 31이 나온 거겠고 그 다음에 베타 적은 거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또 비교를 해서 비교해서 서로의 값이 같으면 false고 서로의 값이 다르면 true를 반환해주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한번 세로로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프로그램상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이렇게 한번 아까 두 개의 숫자 11과 21을 이용했나요? 이렇게 이용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다가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했고요. 이렇게 해서 iNUM과 그 다음에 end연산자 비트 논리연산자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iNUM과 jNUM과 jNUM이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2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었죠? iNUM과 jNU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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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부정 연산 자도 있어요 값을 바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결 모형을 치는데요 iNUM의 비트에 해당되는 0과 1을 숫자를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JNUM도 마찬가지겠고요 실제로 계산기를 한번 꺼내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11을 제가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11을 바이너리 코드를 보면 이렇게 110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여기서 0에 해당되는 값은 전부 다 1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값은 다 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또 하나 꺼내서 이렇게 두고요 일단 이걸 다 1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힘드니까 간단하게 0 빼기 1을 하면 마이너스 3 나오고 다 1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원래 오리지널 값이었죠 이거를 부정 논리 비트 논리로 바꾸면 1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도 0이 되겠죠 여기가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몇 마이너스 12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결 모양은 어떻게 부정하는 건데요 부정 연산자라고 그러는데 비트의 0과 1을 서로 체인지 바꿔버리는 연산자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코드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음 이렇게 해서 물결 모양을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물결 모양을 주고 이 뒤에는 날려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11, 11이었는데 12, 마이너스 12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를 이용한 shift 연산 자리 이동이죠 자리 이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논리곱, 논리화, 베타, 그 다음에 부정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논리 연산자 비트를 이용한 논리 연산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연산자 우선순위인데요 연산자 우선순위는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듯이 덧셈, 빼셈, 곱셈, 나누셈이 있을 때 곱셈과 나누셈이 덧셈과 빼셈 보다 더 우선적으로 연산이 되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묶어주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 밖에 있는 연산을 후에 연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코드만 보시면 10 플러스 20 곱하기 30 나누기 2가 있어요 여기서는 뭘 먼저 연산해요 20하고 30하고 이렇게 곱하기 600이 나오겠죠 여기서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셈을 하죠 600을 이루어 났으니까 300이 되겠죠 300에다가 10을 더하는 요게 세번째 가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연산을 하는게 맞지만 맞지만 곱셈과 나누셈이 뺄셈과 덧셈보다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연산하고 앞에 있는 연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로로 묶었어요 가로로 묶으면 가로로 묶은 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30이 먼저 나오겠고요 거기에 30을 곱해요 그러면 900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450이 나오겠고요 이것도 여기서는 가로로 묶었는데 가로 안에서도 따져봐야겠죠 곱셈이 더 우선이죠 그러면 600, 610 나누기 2하니까 305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0 플러스 2하고 여기 논리 연산자가 나와요 이렇게 자 이럴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런게 프로그램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보냐면 얘가 1번이에요 얘가 1번 먼저 여기를 먼저 연산을 합니다 그럼 30이죠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먼저 연산을 해요 그럼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1번에서 나온 값과 2번에서 나온 값을 논리 연산자로 이렇게 연산을 합니다 이게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묶어서 따져보면 되는데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보통 우리가 조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럴때는 가로를 요 밑에 있는 것처럼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10 플러스 20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0 빼기 10을 하고 그 다음에 피연산자 2개의 결과값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래밍을 임명을 하신 분들은 비트 연산자가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비트를 가지고 자리이동을 한다든가 비트를 가지고 어떻게 논리곱이라든가 논리연산자라든가 베타적이라든가 그런 연산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게 바로 계산기죠 계산기를 한번 꺼내서 계산기에서 바이너리 코드로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시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 연산을 하는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빠른 속도 굉장히 퍼포먼스 연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 연산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연산을 다 비트 연산을 할 필요는 없다 왜? 하드웨어 스펙도 좋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개발자의 조금 공수와 고생이 따른다 그럴까요? 그런게 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비트 연산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